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베풀어주시고 좋은 기운 스스로도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잭슨홀 연설이 진행이 되면서 투매가 발생했죠. 아주 금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를 잡는 쪽에 어린을 하겠다. 이런 분위기로 9월달에도 큰 폭의 금리 인상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으로 발언을 하면서 상당히 시장이 크게 왜이래 파울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다니 그리고 투매가 좀 나왔죠. 그런데 지금 글로벌 증시의 현재 위치를 보면 많이도 내려와 있습니다. 많이도 지금 얻어맞고 내려와 있죠.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9월달에도 0.75 정도 올릴 걸로 예상이 되면서 투매가 발생했는데 9월달에 0.5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해서 0.75로 확정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투매가 나왔죠. 그런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가를 보면서 금리 인상의 이런 폭을 지금 아주 큰 폭으로 계속 가져가면서 물가를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가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0.75 이런 아주 강력한 자이언트 스텝은 지속적으로 되지는 않을 거다. 어느 시점이 되면 조금 조정을 하는 흐름을 가져가겠다고 했죠. 그런 지금 상황이면 현재 많이 흘러왔습니다. 많이 흘러왔고 물가도 정점을 찍고 이제 조금씩 안정이 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7월달에 CPI, PPI 모두 괜찮았습니다. 이제 정점 찍고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는구나 이런 지금 분위기를 보였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은 이 분위기를 아주 강력하게 기회를 잡아서 단기간에 밀어내려 버리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겠죠. 다 뭔가 속듯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 지금 그 이후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도 0.75씩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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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 계속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지금 완전히 다 박살이 나는 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족을 붙여서 어느 시점이 되면 상승의 이런 폭을 조정을 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할 거다라고 사족을 붙였죠. 전화비보, 일희일비 할 때가 아니죠. 일희일비 할 때가 아닙니다. 셀트리어는. 정말로 많이 내렸고 이제 추세는 상승으로 올라서고 있는데 바닥을 잡는 과정은 공포와 희망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위복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셀트리어는 이 전화위복이라는 부분에 또 맞닿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 지금 섹터의 대장을 맡고 있는 셀트리언이죠. 지금의 셀트리언 성장 스토리와 그리고 파동상, 이번 상승 파동, 좀 큰 파동으로 본다. 그러면 잔파동 말고 큰 파동으로 본다 그러면 50만원 정도를 볼 때입니다. 아주 이제 작은 시각으로 볼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주 강력한 기업의 실적 성장, 거의 뭐 황골탈퇴를 할 만한 그런 분위기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8월 매파본세계 뉴욕정식 검은금요일 다우 1000포인트 폭락 1000포인트라고 하니까 아주 박살이 난 것 같지만 그래봐야 3%대입니다. 3%대. 우리나라 3%대 하락 한두 번 겪는 거 아니죠. 주요 지수 일제히 3%대 급락을 했고 낯서히 4% 정도 하락했는데 지금 이런 연설 이후에 주식 투매가 나왔어요. 투매. 지금 투매가 나왔죠. 금리 인상폭을 9월 달에 0.7원도 가져가겠구나. 이런 분위기로 투매가 나왔는데 투매가 나오고 나서 주말이죠. 주말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너무 지금 겁을 먹고 많이 던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제 스물스물 올랐 겁니다. 뭐 0.7월를 올릴 거 보니 알고 있었는데 2%대 계속 금리를 주장하는 부분 한 달 전에도 그랬고 두 달 전에도 그랬는데 그거 이제 재확인시켜준 건데 내가 너무 오바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주가가 좀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다. 그러면 그런 인식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매파본 색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당분간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 유지가 필요하다. 당분간이죠. 당분간. 영원히가 아닙니다. 성장 희생하더라도 높은 수준 금리 유지하겠다. 물가 완전히 잡아버리겠다라는 거죠. 7월 물가가 상승률이 전월보 둔화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 여지를 계속 열어놨다라는 것은 7월의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이면 0.7원도 한 번 더 가져가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런데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발언을 통해서 8월 달에 대한 부분도 물가 상승률도 어느 정도 둔화되는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9월 달까지도 둔화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게 보이면 한 번의 물가 개선 물가지표 개선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확신하기에는 한참 모자라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가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쏟아냈죠. 쏟아냈 부분을 보면 그런 의도가 깔려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채찍질을 가해서 물가 좀 제대로 빨리 잡아 버리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의 속도는 어차피 이제 0.75 올리려고 마음 먹었겠죠. 그런 부분에 이제 발언을 좀 강하게 해서 투심을 좀 무너뜨리고 원자재 투입군들 물량들을 내놓도록 유도를 한 상황이다. 그 정도로 좀 받아들여도 되는 상황이죠. 자 가계와 기업의 일정 부분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경기침체라는 부분이 좀 불가피한 조치다. 이런 발언을 했죠. 경기침체대한 부분 그러면 기술주들이 가장 크게 실질적인 타격은 받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는데 요게 이제 월요일날 나스닥 선물이 너무 많이 내렸다 하고 좀 상승하는 분위기 조금이라도 상승 분위기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낮게 시작해서 저감의 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약바이오 부분이니까 실제로 저런 물가 상승 저런 이제 아주 강경한 발언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 기술주들 대비해서는 셀트리온 같은 이런 필수 소비재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업의 실적의 어택을 저런 부분이 실제로 줄까 가계와 기업의 이런 어택을 줄 수 있다 라고 했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좀 비껴 가능성이 높겠죠. 비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는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아끼는 경우는 잘 없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죠. 저런 부분에 발언이 강경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주가노중도 내려와 있고 여기서 좀 더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미증시가 아주 약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시가를 좀 낮게 시작하는 그런 상황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셀트리온이 올라서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실적이 아주 강력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분기부터 턴아라운드가 일어났는데 금리라는 부분이 이 턴아라운드를 멈추게 할 거냐 그러지 못할 겁니다. 특히나 저렇게 이런 발언 때문에 아마 월요일날 환율은 또 올라가겠죠. 증시가 하락을 한다면 환율이 또 올라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셀트리온의 지금 영업실적 매출실적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3분기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예견이 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 8월달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죠. 29, 30, 33일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얘가 만약에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아주 강력한 매수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매수위기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저런 부분의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라고 하면은 전기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돈이 빠져나오면 주식판에서 노는 돈들은 어딘가로 또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찾을만한 부분이 셀트리온 정도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우량주수에서 여기서 이제 좀 더 내리는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해도 만약에 더 내리는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지속적인 성장은 계속 되겠죠. 그리고 내년도 되면은 유플라이마 램시멀스시 부분이 준비가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실적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 되면 계속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가 계속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주가는 방향을 위로 잡아야겠죠.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던 간에 지금 그런 이 매크로적인 환경이 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성장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써내려간다. 라고 하면은 그런 기업은 주가는 올라가게 되죠. 오히려 더 하이라이터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화위복이 되죠. 위기가 지나고 나면은 위기가 왔을 때 화가 화를 바꿔서 기회로 다시 돌려버린다. 그게 전화위복이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일희일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셀티리는 일희일비 할 때가 아니고 아주 엄청난 하락세 이후에 주도주의 모습을 갖추고 있죠. 그럼 여기서 좀 끌어내리는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하더라도 끌어내리는 흐름이 나오면 매수 기회가 될 수 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외인들하고 기관들 공매 세력들이 엄청나게 사서 쇼커버링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부분은 저런 금리라는 부분이나 여러가지 측면들이 셀티리는 성장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충격파를 가지고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으로 가져간다. 라고 하면은 공매처서 좀 더 끌어내려서 다시 좀 싼 가격에 외인들 들어와서 공매 쇼커버링을 좀 더 싸게 진행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공매들은 지금 셀티림과 결별의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 그러면 좀 먼 미래를 보면 상당한 주가 상승에 흐름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